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보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등이 일어났죠. 어제 아주 엄청난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좀 과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확실합니다. 지수가 6% 이상 올라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상 급등이 일어났는데 급등이 일어나고 나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들이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주가 조작 같은 급락 또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공매도를 8개월 만에 HB 같은 경우에 730만 줄을 쳐서 각종 호재에도 주가 상승을 막아버리는 이런 거의 주가 조작 같은 흐름이 공매도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죠. 이런 상황인데 공매금지하고 어제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을 하면서 아주 힘이 집중이 되었죠. 공매들이 다시 공매친 부분에 대해서 셧스퀴즈가 일어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매금지가 된 상태에서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공매잡는 귀신들이 들어와서 아주 주가를 크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죠. 이런 상황에 오늘은 정반대 흐름으로 아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정당당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조작을 하면 안 되겠죠. 불법 공매도 이런 부분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걸렸고 시장 조성자도 아주 철저하게 이번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 조성자도 불법 공매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조사하는 김에 시장 조성자들의 매맹태가 이상하다고 하면 왜 이런 매매를 했는지 조사를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이 시장 조성자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 시장 조성자를 이용해서 얘는 업팅룰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작지를 하더라도 면제부가 형성이 되죠. 나 시장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잘 몰라요. 왜 이렇게 해버리면 그랬구나. 그냥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의 무법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계속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나 시장 조성자야 이러고 하루에 10만 주씩 아니면 50만 주씩 이렇게 하면 바로 걸릴 테니까 이상하니까 10만 주 상황에 따라서 5만 주 이런 수준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쳐도 이걸 갖다가 눈 감아주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공매도보다 더 악독한 놈들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서 야 지금 주가 올라가면 내 손해 많이 보니까 야 시장 조성자 이렇게 좀 해봐. 그럼 내가 잘 챙겨줄게. 이렇게 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오 그래? 알았어. 어차피 이거 해가지고 나는 돈 못 벌지만 이걸 잘 해가지고 주가를 조작을 잘 해준다 그러면 뭐 걸릴 일도 없겠다. 뒤에서 이제 사례를 내가 많이 해주겠어. 이렇게 하면은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해버리겠죠. 이거 걸릴 일도 없겠다. 이거 주가 조작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런 불법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HB는 재평가가 가능한 그런 환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 심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 이게 시장 조성자가 정의가 뭐냐면은 이 정의를 넘어선 이상 행동을 하면은 이거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서 너 탈락 너 탈락 벌금 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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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갖다 때려가지고 아주 이거 뭐 시장 조성자 이상한 부분이 보이면 아주 크게 한다거나 사실 이 시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필요가 없다. 정말 필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달아줘야 됩니다. 하루 거래량이 한 달 평균 만 주 이하 거래가 정말 뜸한 것들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런 종목들에는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무슨 삼성전자에 삼성전자 시총이 300조 400조 되는 그런 기업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조성자 내가 거래를 중간에서 매개 체크를 해주겠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장 조성자라는 게 유동성 거금자 시장 조성자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통상 손박금이 뜸한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만 주 이하로 하루에 5천 주밖에 거래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매수 매도가 제시해서 해당 종목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게 바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거금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공매도를 얘들은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얘들에게는 차의 공매도 허용을 왜 하냐는 겁니다. 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매도를 얘들이 왜 공매도 금지인데 얘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좀 이상하죠. 이거는 다시 손 봐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한 시장 조성자들의 만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죠. 공매도 금지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인데 HLB가 거래량이 아주 부족해가지고 시장 조성자 없이는 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자의 내가 공매도 13만 6천주를 내가 공매도 쳤어요. 뭐 불만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일주일 평균 거래량보다 공매도를 금지를 했더니 공매도가 더 많이 튀어나왔다. 이거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면 시장 조성자 누가 무슨 의도로 13만 6천주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 공매도 금지 예외의 혜택을 받은 시장 조성자들, 유동성 공업자들 얘들의 역할은 거래가 잘 되지 않을 때 거래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래위에 물량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주가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죠. 이 13만 6천주를 이렇게 공매도로 잡혔다고 하면 자전거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거래를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 바짝 바쳐버리고 좀 내려가면 또 바짝 바짝 해가지고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만들 수 있겠죠. 자전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장 조성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아래위로 막 호가창에 막 쌓아놓고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가게 업택률 예외로 해서 밑으로 공매쳐버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이거는 정말 주가 조작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전거래를 갖다가 무한정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집도 그렇죠. 자 파라다이스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얘는 거래량 대비해서 이게 5만 4천주의 업팅률 예외의 공매도가 나왔다. 무려 5만 4천주입니다. 어제 이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이 79만주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5만주가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를 쳐버렸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매도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되죠. 해석이 불가능한다라는 겁니다.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HFB 외국인이 98만주를 매수했는데 이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돈을 빼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외국인들에게 손실을 좀 덜 주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성자들이 중간에 많이 끼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외인들이 쇼커버링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 라고 하면 이거 우리나라 돈을 국부를 해외 외국인들에게 넘기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야 너 열심히 잘했네. 알았어. 위험을 무릅쓰고 잘했으니까 인당 내가 한 1, 2억씩 나눠주겠어. 그럼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시장 조성은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밑으로 내려줄 거니까 많이 드세요 형님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장을 지금 열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래가 안 돼가지고 정말로 HB는 시장 조성자가 없으면 거래 안 됩니다. 이거 160만 주 거래되는 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시장 조성자 이거 만약에 금지시키죠. 시장 조성자 없애버리면 거래 안 될걸요. 진짜 그렇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봐서는. 외인하고 기관들이 시장을 거의 지금 오늘은 또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항상 외인 기관들이 메이저들이죠. 돈이 많으니까. 여기에 시장 조성자라는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업팅룰 예외로 해서 막 뿌려주면 하방으로 뿌려주면은 외인하고 기관들이 또 열심히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시장 조성자들은 그냥 뭐 자전거래 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손 안 대고 주가를 내리면서 코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공매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주 싼 값에 잘 모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심각합니다. 시장 조성자 이거는 정말로 이거 조사해가지고 하나 잡아서 이번에 BNP파라바와 HSBS 한번 잡아낸 것처럼 시장 조성자 잡아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 조성자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12시 56분이니까 8,800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도 오늘 하루가 지난 만주 정도 거래될 겁니다. 만주 이하 정도 정말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시장 조성자가 없이는 거래가 참 안 된다. 이런 종목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거래량이 정말 거래량이 작아서 이거는 시장 조성자가 없이는 불가하다. 시장 조성자 없이는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 조성자가 잘 거래되게끔 도와줘야 되거나 그러면 기준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한 달 평균 만주 이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개들만 시장 조성자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 조성자의 의의가 그런 거죠. 그런데 어디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데도 시장 조성자 이런데도 시장 조성자 어디서 이게 어제 3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되었는데 시장 조성자 나부랭이가 13만 주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 이 거래에 얼마나 많이 관여를 한 거겠습니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막 이렇게 박아놓고 공매도 사주를 받을 가능성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 조성자가 여기 끼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뭐 상가도 할 수 있었겠죠. 에코프로도 상가는데 이 지금 호재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시장 조성자라는 이상한 지금 주가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튀어나와서 내가 시장 조성자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외국계 공매 상환하는데 아주 싼 가격에 상환하도록 내가 잘 모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만 주를 아주 시장 조성자 덕분에 저렴하게 물량을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이 시장 조성자는 어찌 보면 공매도보다 더 악랄한 이런 주가 조작 주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자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번에는 야당에서 왜 공매도 금지를 했느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야당에서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공매 금지한 건 정말 좋은데 시장 조성자라는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공매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이런 논리가 충분히 통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 조성자 저거 금지를 하지 않으면 눈가리고 아웅이다. 그러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좀 이렇게 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그 맞서 올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야당에서 시장 조성자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한다면 전세는 다시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 야당 쪽으로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야당 쪽에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당에서도 똑같이 그 맞는 말 같아 같이 한번 이렇게 밀어붙여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금융위 쪽에서 아 이거 공매도 이거 외국인들 위해서 잘 이렇게 함자가 하나 파놨는데 이것까지 물고 늘어지네. 그래도 이제 뭐 여야가 합쳐가지고 국민들하고 다 같이 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버리면 그 부분도 무너뜨려 좋겠죠. 불법이 아주 심각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많이 올랐죠. 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오늘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인하고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아대고 있습니다. 많이 팔아대고 있고 그러나 추세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황이 좀 좋기 때문에 추세는 추세 상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어차피 공매는 금지가 된 상황이니까 시장 조성자라는 부분은 반드시 없앨 필요 이거 시장 조성자죠. 이거 시장 조성자입니다. 얘네들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얘네들이 내가 시장 조성해줄게. 그러면서 여기에 상위에 들어있지 않은 어떤 것들이 또 이렇게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지금 2차전지 급등을 하고 나서 오늘 급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너무 크게 올랐죠. 어제 뭐 20% 오르고 상한가 치고 했으니까 상치고 12% 내리니까 그래도 아직 뭐 한 18% 이틀 기준으로 하면 18% 정도 올라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오르고 광기가 좀 들어간 상태에서 반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수를 이제 조금 맞추고 있는 상황 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자체적으로 상방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눌러대고 많이 팔고 조정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추세가 꺾일 거다 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를 아예 하방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있지만 또 많이 밀고 나면 다시 적감의 수세가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